앤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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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콜? 원주대학교 학생들이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야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 못된 물어지를 말자 저희가 이대로 가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? 저희가 꼭 앤콜을 원하시니까 저희가 여름이 가기 전에 헛배비를 한 곡 아세요?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노래 더 듣고 싶어요? 유지 언니가 신곡이 나왔잖아요 유지가 솔로 앨범이 나왔거든요 사실 유지의 걷던 그 길이라고 아세요? 어 진짜로? 그냥 의무적 대답인 것 같아요 불러주세요 불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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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불러드릴게요 함께했던 이제 같이 걷던 그 길 바라보던 눈빛 아직 너무나도 선명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성분들도 충분히 예쁘신데 저 무대 아래서 들었거든요 다 예쁘시고 남자분들도 너무 멋있으세요 요새 이렇게 대학교가 무리 좋구나 뭐라구요? 뭐 해달라고? 뭐 해달라고?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 정말 핫베이비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나 맨날 귀여워 어 God